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 네일아티스트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제가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거든요. 섬섬옥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후원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인데요. 전국 주요 철도역 내부의 가용 공간을 활용해서 기업에게는 네일케어 사업 매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열차 이용객에게는 네일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오시나 봐요. 아, 떨려. 안녕하세요. 말이 없는 저를 보고 당황하시던 손님을 보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처음이라 조금 낯설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곧 익숙해지시고 서비스에 만족하실 거라 믿어요. 손님이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게 제 실력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려야겠어요. 짠! 다 됐습니다. 손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손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보람있고 자신감이 생기네요. 너무 깨끗하고 반짝반짝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을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많이 방문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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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